여러분은 저희 전부, 멤버들 전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네요. 보컬은 뭐나, 아시잖아요. 한재가자 극장인데, 기미. 아까 제 생각에는 신장님께서 저희가 대결을 해서 경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연습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걸?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냥 무대 올라와서 무대나 어디든 평가받을 때 제가 연습한 만큼을 못하고 실수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네요. 이런 시즌 4에 대한 각오하고 각오? 저희가 시즌 1, 2, 3, 4에 들어갔잖아요. 1, 2, 3까지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장마치고 웃기고 노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정말 방송이 아닐 때 저희 모습 진짜 진지하게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들의 더욱더 숨겨져 있던 실력들까지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즌 4가 끝이 날 때 또 고민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저희가 지금 열심히 3, 2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무대,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낼 테니까 기대하고 와주십시오. 기대하고 와주십시오. 거기서 팬분들의 투표도 결과에 함께 합쳐주니까 많이 많이 투표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투표가 저에게 가장 힘이 된답니다. 연습을 하게 만들어준 예사지. 몇 명 보고 있니? 정아야 너 정아야 너 정아야